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퇴근하고 바이올린 레슨 하고 왔고 지금 아직 저녁은 안 먹었는데 오늘부터 조금 관리를 해보려고요 요즘에 진짜 살이 많이 찌고 제가 주말에도 엄청 요리해먹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옷이 좀 많이 작아졌더라고요 그리고 주말에 머리 자르고 뭐 이것저것 친구 만나고 한다고 공부를 계속 잘 못했어요 제대로 그래서 오늘은 공부 좀 하고 자려고요 그냥 놀이나 이쪽에서 알아듣고 그냥 놀아듣고 싶다 그냥 놀아듣고 싶다 그냥 놀아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은 야근 좀 했고요. 스페셜 K인데요. 제가 요즘에 진짜 살이 많이 쪄가지고 얼굴이 완전 진짜 달덩이 같은 거예요. 사진 찍으면은. 그래서 오늘 저녁만이라도 앞으로도 막 약속이 계속 있어가지고 엄청 많이 먹을 거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좀 참아보자. 안녕. 안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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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